안녕하세요. 유창기 원장입니다. 제가 요즘 전신경화증 환자분들 치료하는 거에서 많은 어떤 보람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.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치료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안되신 전신경화증 환자분인데 좀 단기간 내 급속도로 좀 전신으로 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입니다. 그래서 손목, 손가락 마디, 발목, 다리 전체 이 보시면은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다리가 좌식이 되지 않는, 그리고 이 색깔이 검게 얼룩돌룩 변하는 거 전신경화증의 피부 변화 특징이죠. 온몸의 색깔이 검게 얼룩돌룩하게 변하는 거 그리고 몽글몽글 덩어리가 잡히는 거 이것도 일종의 결절 현상이긴 한데요. 전신경화증은 급격하게 진행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그 피부 밑에 몽글몽글하게 덩어리가 잡히는 거 그리고 관절 통증 발목 쪽에도 경화가 진행되고 뻣뻣하고 손 전체가 간지럽고 손등과 손목이 당긴다. 한약을 투여하면서 지금 손등 관절이 부드러워졌다. 이 손등 관절 쪽, 손목 쪽이 전신경화증이 딱 진행될 때 가장 핵심적인 부위 중 하나죠. 손 쪽, 특히 손목 쪽, 손등 쪽. 이 부분이 지금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도 부드러워지고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전신경화증 환자분들을 치료해보면 굉장히 반응이 이게 빨리 나타나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신경화증 환자분들 요즘 치료해드리면서 저 자신도 이 한약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. 전신경화증 환자분들이 류마스 관절염이나 루프스 환자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좋아지는 반응이 나와서 치료받는 분들도 좀 아무래도 조금 빨리 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이 좀 나죠. 그리고 저도 치료해드리면서 좀 더 빨리 보람이 느껴지고 그래서 요즘 전신경화증 환자분들 치료하는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약 치료와 식이요법이 전신경화증 치료에 이렇게 가약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. 진행되고 있는 전신경화증의 피부 경화 상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반응이 빨리 나타난다. 한약적 치료 효과가 전신경화증에서는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